안녕하세요 대성찡 어디에요? 네 좋은 일이에요 어디야? 집 아 집이야? 인생술집 촬영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인생술집 촬영을 하고 있어 저기 대성아 대성아 얘 얘길 잘해야 돼 대성아 안녕 미리 사전에 촬영하면 안 됩니다 대성아 안녕 나 동협 형이야 신동협 아뇨 아뇨 어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가 전화를 잘못한 거 아니야? 지금 끌어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끊을게 아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정환이는 Sydney 왜 이렇게 힘들어 해 왜 이렇게 혹혹돼 정환이는 Sydney가 또 이렇게 끙끙댄니 어 저 그러니 저거 옆에 분한테 죄송하다고 양해 좀 해줄래? 아니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트레이너랑 같이 홈트레이닝 하는 거 아니야? 아,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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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. 아, 다행이다, 나는 트레이너분이랑 같이 지금 운동하는데 트레이너분... 죄송하다고 좀.